제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시 연봉로에서 걷기 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돼 걷기 문화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제주도가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을 기념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제주가치 통합 돌봄이 도민들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는데요. 2025년까지 무상지원 기준 확대와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독도 수호의 상징 제주의 내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AI 아나운서 제이나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제주 시작합니다. 제주도심에서 차 없는 거리를 걷는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돼 걷기 문화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9월 28일 제주시 연북로에서 걷기 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까지 약 2km 구간에서 진행된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등 약 1만 명이 참여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걷기 나선 가족 등으로 연북로 일대가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연북로를 걸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차도 계속 다니고 하니까 이런 차가 없어서 이렇게 저기서 걸어왔는데 되게 좋고 이런 행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 부스를 통해 차 없는 거리에서 새로운 경험을 즐겼는데요. 자전거 이용 환경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제주시에 자전거 타는 인프라만 구축되면 자전거 타지 말라 그래도 자전거 타는 인구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자전거 타게끔 현재 구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좀 신경 써가지고 자전거 타는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일상 속 발걸음의 나눔을 더하는 걷기 기부 캠페인 업무 협약이 체결됐는데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개발공사 네오플 카카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제주동화마을 NH농협 제주본부 제주은행 등 8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도민이 10억 걸음을 달성하면 2억 원의 기부금이 조성되는데요.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해 한 걸음당 0.2원의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캠페인 협약에 이어 범도민 걷기실천다짐 선언식도 열렸는데요. 10대부터 60대까지 도민 대표들이 참여해 일상 속 걷기 생활화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도로가 차를 위한 도로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로 또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차 없는 거리에서의 걷기 제주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걷기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을 기념해 10월 한 달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는데요. 10만 원 이상 제주에 고향사랑 기부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고향사랑이음 온라인 사이트 또는 농협은행과 제주은행 지점에서 기부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기부 내역을 게시하고 링크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부액에 따라 세액공제와 담내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다양한 관광지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핵심 복지정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제주도는 2.1 도청 탐나홀에서 일주년 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지난 1년간 43개 읍면동에서 가사, 식사,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3,765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재이용 의사 92점과 추천 의향 93점을 기록했는데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은 407명의 돌봄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하고 독거노인 응급상황 대처와 고독사 예방 등 사회 안전망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도민들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는데요. 2025년까지 무상지원 기준 확대와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독도 수호의 상징 제주해녀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제주도청 제1청사 로비에서 진행 중인 이번 전시의 제목은 제주해녀 독도를 지켜내다인데요. 9월 4일부터 7일까지 독도 연안에서 열린 제주해녀 물질 시연의 역사적 기록을 공유하기 위한 전시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독도 물질 시연에 참여한 제주해녀들을 만나 격려하며 독도 수호의지를 밝혔는데요. 70여 년 만에 독도 물질 시연에 참여한 제주해녀와 관계자들과 독도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며 역사적 순간을 회고했습니다. 간담회 후에는 도청 노비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제주해녀 독도를 지켜내다를 함께 관람했는데요. 전시에서는 스쿠버 다이빙과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 9점, 독도 바다를 회고하는 영상 11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주 한라도서관이 정보 격차 해소와 도민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해 2024년 도민 디지털 문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AI 채찍 PT 활용법, 어린이 전자층 만들기, 컴퓨터 기초, 온라인 쇼핑과 행정서비스 활용법, 디지털 범죄 예방 등의 교육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AI의 윤리적 활용, 디지털 사회에서의 인간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는데요. 디지털 의존을 줄이고 도서관에서 균형 잡힌 문화생활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소통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일반인과 어르신 대상 문외교육 1차는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2차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어린이 대상 교육은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채찍 PT 교육은 10월 16일과 23일 이틀간 운영합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소속 1.19 구급대원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구급대응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제주 대표로 출전한 구급대원들은 9월 27일 경주에서 열린 제육회 대한민국 1.19 구급활동 경연대회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시 도소방본부에서 참가한 16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개인전으로 4개 종목에서 역량을 겨루었습니다. 제주는 정부관 소방사가 종합 1위, 박준석 소방사가 종합 2위, 김수영 소방사가 종합 4위, 김태현 소방사가 종합 5위를 차지했는데요. 각각 행안부 장관상과 소방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